We're a long time You got too long We're a long time But you're on I'm wishing for you to come Don't you make it too long But you're on But you're on 힐링캠프 같아, 지금 진짜 아, 오늘 별 보고 자야겠다 여기 별 진짜 많았어, 근데 아니, 오늘 여름, 오늘 우리 마지막 밤이야 아, 싫어요 싫어요 왜냐면 한국 가면 다시 연습해야 돼 싫어요 언니, 시간을 멈춰주세요 근데 오늘 자면 끝이야, 이제 한국 가야 돼 그쵸, 한국 가야 돼 그 패딩, 롱 패딩 입어야 되고 아니에요 그래도 가잖아 여기서 자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조용히 해 막아, 엎드려 막아, 엎드려 머리 봐, 머리 봐 갑자기 너무 슬프다 아까 얘가 한 마리 엄청 인상적이었어 도망가? 꽃을 타고 있는데 이 날을 엄청 그리워하겠죠? 이러면 내가 무슨 배우세요 왜 비웃어요? 왜 비웃어요? 아니야 누가 인상 안 돼? 아니, 그게 아니고 너무 웃겨서요 정말 뭔가 이렇게 휴가를 온 게 웬만하니까 너무 비해 나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잠시 꿈을 꾸는 거 같아, 진짜 아,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자, 잊지 마세요 자, 잊지 마세요 우리 그럼 진실 게임 할 거예요 자, 잊지 마세요 우리 그럼 진실 게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게임 이건 할 거예요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진실 여러분, 제가 이거 첫번째 대화는 내 풀목이에요 아파? 아, 저 처음 해봐 언니, 강도 최고로 해주세요 아, 풀고 아파 아니, 나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몰라 루아, 루아 경험해보고 싶대 루아 경험해보고 싶대 이거 우리 좀 센 거 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최고로 해놨어요 아, 그냥 한 번만 아니, 미키미키의 귀염둥이 TOP1이다 네, M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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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M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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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나오면 맞다는 거죠 B 나오면 맞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야 나도 나도 지퍼들 아, 니카 진실 너 이뼈 나, 이거 나, 너, 나, 너, 나 야, 여기는 루아이네 자기가 세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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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위키믹키의 비주얼 탑 2 안에 들어간다 위키믹키의 비주얼 탑 2 안에 들어간다 그럼요? 그럼요? 아하 잘 못한 거 같아 그럼요 그럼요 모르고 무서워지는데 모르고 무서워지는데 삐리링 나오게 돼 무슨 말로 안 했는데 왜 안 가르쳐요! 너무 무서웠어요 옆에서 아니야 이거 그게 아픈 게 아니라 그 식이 엄청 났을 때 내 손 누가 만지는 그 느낌이야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근데 원래 저렇게 돼 나 이거 좀 잘해 난 위키미키의 비주얼 탑이다 내가? 그냥 1! 난 이길 사람 없다 솔직하게 맞다 진실남 것 같아 진실남 것 같아 진실남 것 같아 진실남은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쟤 그냥.. 쟤가 부정적이네 왜 이렇게 웃기지? 부정적이네 미워 미한다고? 네 그래요? 일부러 말을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다 아악!!! 야!!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! 너 이거 없다면.. 너 진짜 양심해서 호나 한 거야 랑이는 너 너무 웃어 대박이다 진실남 생각보다 대박이다 귀찮아하라고 너 아 못 하는 거야 너를 안 했다고 어쩌는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야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라도 대답을 안 하고 싶어 있어 진짜 나만 봤어 누구야? 나 이제 어 그래 나도 있다지? 진실입니다 어? 말랭이다 말랭이 말랭이 아니야 말랭이는 진실이야 말랭이는 진실이야 진실이야 아 진실이 아니라 말랭이 근데 제가 진짜 휴대폰 너네만 씹었지? 휴대폰을 포장하려고 하지마 분명히 이거 내가 지금 할 일을 마치고 할 일 행동이었는데 그걸 말을 하니까 됐어요 분명하지 마세요 누구 나냐? 아니요 죄송해요 너의 마음이 안 나 아 진짜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리나야 이거는? 그건 진짜 못 들어요 제가 진짜 못 들어요 진짜 잡생각도 많이 해요 제가 그냥 이러고 있어도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내가 눈치를 많이 보나 눈치를 왜 많이 보냐고 아 몰라요 근데 회색 눈친이요 진짜 내가 못 들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을 때 내가 물어봤는데 못 들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서 그 소름이 눈 맞으시면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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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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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긴 해 죄송합니다 단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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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관이 좀 안 틀렸나 보다 단독 혜선이 발 틀리랑 혼자 엄청 꺼내나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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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번 쳐주는 걸로 루시야 루시 해보자 난 질문해드리자 루시야 자 아 오늘 뭐 하지? 앵구 하자 앵구 화상영어 라이브 위키미키에서 나머지 다 내 밑에 있다 와 내가 사람이 왕이다 왕이다 모두 언니들은 다 내 아래다 난 언니 같아 보이지 않는다 아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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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로 보인다 개미로 보인다 지렁이로 보인다 아 지렁이로 보인다 아 아 아 아 우리 사장님 이렇게 미안해 지렁이도 방금 콧수한다고 미안하다 아니 아니 아니야 미안해 진짜 너는 내가 인정하는 못하는 거지 아니 미안해 아니 아니 뭘 이러는 걸 해 아니야 너는 내가 내가 고려한 맛이 아니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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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정이는 뭐 있지? 좀 재밌는 거 해보자 난 진짜 위키미키 멤버 중에 맛짱 뜨고 싶었던 적 있다 맛짱 뜨고 싶었던 적 있다 대답해 이미 있지 있어 있어 이미 있어 이따 하면 진실하면 이제 맛짱 뜨는 거야 여기서 불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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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야 없다는 거네 다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어? 진실이었는데요? 근데 이따가 누군데요? 나? 나 아니고? 그 옛날에 그 나 아니에요 나 한 대 때리고 나간다고 했잖아 어 맞아 어 맞아 니 한 대 때리고 나갈라 했어 응 내가 내가 말을 잘 안 듣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?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였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끼 없기를 연습했는데 이끼 없기 크로키 이거 연습하고 있었거든 근데 뭐지 말만 하면 자꾸 애가 말 듣고 엄청 하고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서 나를 애가 키가 큰 게 자꾸 나를 이렇게 이렇게 밀치는 거야 아악 자꾸 나를 이렇게 밀치는 거야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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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으로 미는데 얘 힘이 세 그래가지고 잠시만 잠시만 진짜 이렇게 밀리는 거라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지는 않았는데 안 밀었어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래 피해자는 기억해요 맞아 갈자는 기억 못합니다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웃긴 해 뭘 하더만 계속 반박 어 내가 무슨 얘기를 내면 다 그냥 불러라 그러고 내가 잘 보기 싫었나 보여 어 그랬나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집에 와서 가지고 아 진짜 여기 여기 제가 어떻게 나 동생도 없고 나는 진짜 처음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처음에 보지 나는 다들 그렇게 알지만 나도 언니들이 얘기한 거 다 기억해요 오케이! 오케이! 나는 막내지만 진짜 한 대 치고 싶었던 언니가 있었다 있었다 웅장해졌어 이게 뭐 어쩌라고! 이게 거짓이라고 진실이라고! 뭐요? 아니야, 아니야 얘 거짓말 탐지기인 게 거짓말이라니까? 그래서 누구였어? 만화인데? 아! 만화인데 아! 우리 다이다, 이거야 야! 예이! 뭐야, 누구 있었는지 한 번만씩 얘기해줘 너는? 야, 지금 눈빛으로 다 나 지금 끝났어 안 얘기했지? 엔엣이 이거 빼서 계속 안 봐 왜요, 찔러는 게 좀 나요? 누구냐고 나야? 어, 오케이 몇 명 얘기해요? 우와! 야, 배가 안 돼! 어떻게 얘기해야 돼? 상처받을 거 같은데 왜 안 되는데? 나 못 듣겠다 말해줘 1, 3, 5번이요 어? 1, 3, 5! 오오! 우와 정확했다 진짜 갑자기 자정 날려고 그래 네 진짜 언니가 온, 네 언니가 한참을씩 사귀었을때봐 언니, 근데 언니가 야, 네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오이셨뒀다 아, 언니는 나랑 나랑 진짜 오이셨뒀 나랑 의견 때문에 싸웠을 때 그때 나간다 나간다 2, 4, 4, 5 2, 4, 5 근데 자신이 화해에서 다행이다 아 근데요? 아 장소만 남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가나요? 다리 나가나요? 되게 나가나요? 그럼 여기? 여기? 막내 몰이야 무슨? 그래요 오케이 지금은 아기가 어때요? 엘리야매와 엘리야매 엘리야매 해줘요 아 재밌네 엘리야매 뭐가 있지? 아 나는 나는 솔직히 수은 언니가 리더를 한다고 했을 때 살짝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다 불편한 적이 있다? 아 언니가 못 믿어서? 아니 못 믿는 건 아니야 언니가 원래는 원래는 아 엘리야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지 몇 년 동안이었잖아 그래서 언니가 임시리더까지 했었잖아 맞아 언니 임시리더였어 어 그러니까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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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있다 있습니다 아 아파 아 벌써 여러분 뭐 해? 구독해 뭐 해? 좋아해 뭐 해? 공유해 위키미키 많이 소문해 주실 거죠? 언니 마 I don't really care 아 나 속상한 거 얘기할 거야 아 나는 저 언니 나는 언니가 나중에 뭔가 아 믿어 아니 뭐 해 그렇죠 뭐 해 행사 뭐 해 했 Qué 뭐 해 뭐 해 뭐 해 감사합니다.